끌어쳐서 코너에 공을 모으는 전형적인 배치입니다. 어떤 요령으로 쳐야 모을 수 있을까요? 당구는 공과 공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이므로 하단 당점을 적절한 속도로 치면 끌릴 수밖에 없는데요. 초급자분들이 끌어치기가 잘 안되는 이유는 내 공을 칠 때 하단 당점을 정확히 치지 못해서 안 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즉 당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. 이렇게 내가 노린 당점을 치지 못하는 이유로는요. 첫째, 스트로크가 불안정해서 노린 곳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경우고요. 둘째, 일적구인 빨간 공을 보고 치기 때문에 내 공에 쳐야 할 부분을 못 친 경우입니다. 스트로크가 안정되기까지는 내 공의 당점을 보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끌어치기는요. 밀어치기와는 다르게 임팩트하는 순간에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. 이러한 요점에 주의하면서 반복 연습하다 보면 불필요한 힘이 빠지면서 힘 조절까지 완벽하게 가능해질 것입니다. 동영상에서 보듯이 흰 공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장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. 흰 공이 밖에서 때릴 수 있도록 정확히 끌어치는 능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요. 다음은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